어디요? 저분? 저분이요? 없으시는데요? 네 여기 이분이신가요? 아 네네 와우 아 네 저기 마이크 받으신 분이요? 저기요? 감사합니다 앞에 분이 하도 저 열심히 드셔가지고 저희도 앞에 분인 줄 아셔서 알았어요 저희가 예 아무튼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분도 예 자 그러면 네 네 하하 말아 estabele나가 nat자 construct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저의 숙소에 계시는데 누가 가장 샤워하기 싫어하시냐고 왜오 하하하하 아니세요 아 예 그런걸 물어보시죠 저희가 서로 지목한다는 거 지목을 하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개인적인 감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지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다리 어떻습니까 1,2,3,4 저도 왜 지목했냐면 아무래도 저희 리더 형이 저희 곡 작업을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피받에서 깜빡 잠드는 경우가 아 그렇네요. 맞아요. 알죠.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. 그렇죠. 아름답게 잘지는 않는데 저는 제발 시도 잘하고 깨우는데도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. 그렇죠. 또 이렇게 또 곡을 창공조를 하다보면 사람이 또 고통이 있거든요. 창작의 고통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좀 이해해 줍시다. 알겠습니다.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? 감사합니다. 이 분은 하면 안되네. 두번째? 네. B1F 중에서 개인기가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많으신 분은 누구신지? 와 개인기요? 중요하죠 개인기. 저는 바로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. 저도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 정해져 있죠? 네. 다 정해져 있잖아요. 개인기가 많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딱 적합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섹시해요 그럼. 튼튼 박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네. 네. 아잉. 네. 어어어. 잘하시네요.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정말. 너무 잘하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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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세 번째 질문 또 받아볼게요. 어디서 안 나가? 한 달짜리. 감사합니다. 어디 계세요? 오! 오! 저분이 뭐야? 와야! 랩이도 날 할 부위인가봐요. 아, 그 노래 중에 잘절 굿나잇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어떤 여자분한테 들려주실 수 있을지 이상형 혹시 있으세요? 이상형이요? 네. 저분은 써니시가 여기 옆에 계시니까요. 빨간 비벼터가 잘 어울리는 신경 좀 써주세요. 제가 이 자리에 어떤 생각하시고 편하게 평소의 이상형을 말씀해주세요. 편하게 얘기하셔도 한 명씩 또 말을. 네. 괜찮이부터 그러면? 어, 저는 평소에는 시크하지만 저에게만큼은 귀여운 여자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자기 일 할 때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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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 정말 집중해서 그 자기 일에 푹 빠져있는 그런 분이 좋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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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orted last 날 지금 작은 소년씨가 굉장히 cheerio then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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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직장 좀 떠오르Allah she's got her lovely. 네.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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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, 그 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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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 시크하십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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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자평의 주인공이 많아요 일찍 자야죠. 왜냐면 친구들 일찍 잠을 자야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놀아도 그랬어요 전에 젖어있는 그룹이 몇 번 있었죠 저는 처음에 후잉 넣은 게있나요? 네네네 자 그리고요? 저는 여전을 가지고 저만을 사랑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후잉 락카우로 해서 형님들은 아주 예절이 좋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.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께는요 비원에이포가 특별히 애장품을 공연이 끝난 후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비원에이포와 함께한 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궁금증이 아주 싹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노래 들어봐야죠. 어떤 노래 준비하시죠? 다음 곡은 저희 잘잘긋나잇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원에이포의 잘잘긋나잇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툭다 롬드카이 카카 잘잘긋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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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잘긋나잇 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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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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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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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Let's do this together! Put your hands up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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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